승리해서 너무 기쁘고요. 이번에도 제가 살짝 조증이 있는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좀 또 최고로 기쁜 그런 게 또 갱신이 된 것 같아요. 오늘 좀 더 특별하게 기분이 좋고 첫 개막전을 잘 풀어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너무 아직 이겼다는 게 실감이 안 나고 그냥 신기하고 계속 이기는 기분만 느끼고 싶은데 이제 질 때도 있으니까 잘 이겨내보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저희도 KT가 정말 강한 팀이고 쉽지 않은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. 특히 스프링 1라운드 때 KT랑 하면서 느꼈던 건 졌는데 아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때 2대0으로 졌는데 뭔가 우리도 낼 수 있는 퍼포먼스를 다 했다고 생각해서 진짜 잘하네 이 팀. 그렇게 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마지막에. 그래서 더 오늘 의미 깊은 것 같아서 기분이 많이 좋네요. 일단 리퍼 선수는 그냥 잘해서 솔직히 약간 더 그렇게 한 것도 있는데 저는 막 원딜기의 커즈 아니냐. 뭔가 롤 감각? 롤력이 되게 뛰어나다. 그냥 잘 모르는 걸 해도 그냥 괜찮게 느낌 있게 한다.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연습생 생활도 안 하고 3군도 안 하고 2군도 안 하고 대규모 단위의 팀 게임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정보에 결여해서 오는 거기서 있는 위압과 다양해서 원래 플레이가 안 나온다거나 그런 게 몇 개 있었는데 그런 것만 조금 핸들링을 해주니까 되게 잘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뛰어난 선수라고 느꼈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책임형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스크림 때보다 오늘 더 잘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더 많이 잘한 것 같아요. 특히 2세트 진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포지셔닝이랑 줄을 타는 너무 뒤에 있으면 영향력이 빠져있고 너무 앞에 있으면 그렇잖아요. 근데 그 줄 타는 게 원딜러로서 진짜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건데 되게 이상적으로 잘해냈다고 생각해가지고 진짜 보면서 감탄밖에 안 한 것 같습니다. 저는 일단 스크림에서 배운 것들만 이제 잘하자라는 생각으로 게임을 했는데 약간 대회라서 그런지 그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서 뭔가 집중력도 많이 올라가고 그냥 배운대로 했는데 잘 된 것 같아요. 물론 자신감은 많이 붙을 것 같은데 감독님이 항상 높은 곳에 있을 때 떨어졌을 때가 아프다, 데미지가 크다 그 높은 곳에 있을 때 많이 내려가지 않도록 조절해야 된다고 항상 말했어가지고 이 기분 유지하되 이제 방심과 오만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족할 만한 건 그런 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. 승리 플랜이 좀 다른 방식으로도 하나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 광동은 좀 승리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했어요. 약간 탑정글이 일을 좀 많이 하거나 물론 이제 바텀이 캐리해 준 적도 있지만 뭔가 구조가 깔린 느낌인데 이렇게 좀 이 세트 특히 이렇게 힘든 어려운 게임에서 뭔가 원 딜이 이렇게 기량 체급으로 뭔가 이렇게 막 억지로 억지로 헤쳐나가면서 해내는 게 되게 이렇게 이긴 느낌을 많이 못 받아본 것 같아서 그런 게 되게 기분이 좋고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탑정글 상체 쪽도 미드까지 좀 더 심리적으로 코인이 한두 개씩 더 생기는 기분이라 저희가 지금부터 잘 잡아간다면 썸머 되게 좋은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좋은 질문인데요. 전술이나 전략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즌이잖아요. 계약을 다 같이 중요한 시즌이기도 해서 이제 서로 캐릭터에 대한 파악이나 체크 사람에 대한 캐릭터나 그런 적성과 장단을 다 파악을 해서 지금은 이제 좀 더 압축 전술과 전략이 너무 펼쳐져 있다기보단 약간 우리의 특색에 맞게 좀 최적화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. 그 원래 제가 이제 예쁜 옷을 입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거나 몸을 벌크업 하거나 이렇게 신체를 바꾸잖아요. 이제 그거는 끝났고 내가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내가 마르면 마른대로 나한테 맞는 옷으로 찾아 입는 그런 과정 왜냐면 일단 그 모델 슈에 나왔을 때 퍼포먼스 최대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최적화를 지금 다 같이 집중하고 있다. 팀파워가 당장 잘 나올 수 있게 근데 다현이 요즘 잘하는 팀들이 너무 많아서 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톤을 못 잡은 게 있고 이 세트도 되게 자잘자잘한 롤력이 떨어져서 나오는 미스나 이런 것들이 꽤 몇 개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아무래도 상대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디까지 정비해 잡을 거고 어디까지 널널하게 하면서 강의하는데 그래서 점수는 그런 점에서 감안해도 한 그래도 한 70점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 제 기준에서는 백점이긴 해요. 저 스스로는 네 근데 열심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긴 했어요. 중간에 게임하면서도 느껴져가지고 그냥 경기 전에는 사실 제가 좀 많이 긴장을 하는 편이라 저의 긴장이 좀 안 좋게 팀 선수들한테 갈까봐 경기 전에는 제가 그냥 약간 적당히 당연한 말들만 좀 하면서 그렇게 크게 개입을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경기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오늘 사실 그냥 너무 기뻐서 저도 감독이 아니라 그냥 시청자 광동의 팬 찐팬인 것처럼 같이 기뻐하는 정도밖에 없네요. 그래서 이제 게임적인 거는 뭐 천천히 뜯어봐도 되는 거니까 그런 기분 좋은 날이고 저도 즐겼습니다. 뭐 이렇게 기쁜 날이 있으면 보험을 까는 건 맞구나 맞습니다. 맞는데 저희가 당연히 또 힘든 날도 있고 예전에는 팬들과 좀 희노애락 중 희노애락 좋은 것만 함께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. 그게 또 제 이기심이기도 하고 이제 노아에도 화나고 슬플 때도 있겠지만 그것도 함께 그냥 뭐 즐길 수는 없겠지만 그 과정을 그냥 그 고점과 저점을 약간 서포트처럼 같이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썸머 아직 많이 남았고 힘들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최선을 다해서 부딪쳐 보겠습니다.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이제 데뷔전을 치르고 이제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많이 받았고 약간 글 같은 것도 찾아보고 그러는데 사실 욕보다는 응원이 엄청 많았어가지고 그거에 다 보답하고 싶고 일단 뭐 그걸 떠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프로로서 성공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팀한테도 좋은 효과고 팬분들한테도 좋은 효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